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오늘은요 알리 강자입니다. 어떤 분이 알리를 강자 헤드 오프라이서 엄청 부탁을 해서 알리를 강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원 직무들을 넘어서 가는거죠. 킥플립도 알리를 이용해서 하는 기술이지만요. 일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분이 신청을 해서 하는건데. 한말도 하고 한말도 하고. 아무튼 여기서요.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팝을 튕겨서 얘를 일단 위로 떠올리는 연습을 해야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팝만 주면은 띄워지긴 합니다. 굉장히 낮게. 한 이 정도? 이 정도면 뭐 해도 뭐 완벽하기만 하면 알리가 될 수 있지만요. 그래도 뭐 띄워져야 하기 때문에 얘를 띡치고 손까지 위로 이렇게 올라가주세요. 얘를 무조건 팝! 이렇게 쳐야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를 올려주세요. 그러면 얘가 퓨웅 튀어 올라가요. 네. 그런 다음에 뭐 이런 책같은걸로. 네. 책같은걸로. 때관리를 일단은 마스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요. 근데 첫번째 방법이 있어요. 첫번째 방법은 위로 올려서 감을 잡는거. 위로 올려서 같이 올라가서 여기에서 딱 내려 찍는거.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첫번째 방법입니다. 위로 올리시는 거 연습하시고 위로 올리면서 같이 떨어지는 거. 일단 처음에 뒤로 하시는 것도 편할거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아이고. 여깄네. 아무튼 이렇게 하시고. 어. 일단은 두번째 방법. 이게 저는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로 빼갈리 방법. 일단 처음에 180도. 120도.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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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도. 아이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은. 왜 맞다갔다 하냐면은. 이게 산면이 좁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달려면서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댓글이 분명히 이러시는 분이 있을겁니다. 마루님 알리는 뒤로 빼고 하는게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돼요. 이게 맞는데. 원래는 네. 이렇게 해야됩니다. 원전이 이게 마스터를 한거에요. 전 마스터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이러시는 분 나올거에요. 영상 끝까지 안보고 딴소리 하시는. 네. 그런 분들 나오길것 때문에 저는. 뭐. 상관 안쓰고요. 어떻게 하시면은 빼갈리를 알려드릴게요. 얘를 몸을 그냥. 아니 그 몸이래. 이 손을 뒤집는다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면은 훨씬 쉽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안달라붙고. 그냥 막 숨겨져요. 막 지 맘대로. 막 놀아요. 날라다니면서. 그러기위해 이 책이 필요합니다. 책 모서리로요. 봤습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책 이 모서리 부분에. 입니다. 그리고 얘를 뒤집으시면 편해요. 이 무조건 테일 부분을. 뒤로 땡기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테일 부분만 살짝만. 얘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하시면 안되요. 이렇게 하시는게 아니라. 이쪽으로 살짝만 이렇게. 얘를 이제. 이쪽에서. 얘를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해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서. 뒤로 가면서 하고. 좀 더 빠르게 가고. 좀 더 빠르게 가고. 좀 더 빠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180도가 되면은. 이제 땅에서 연습해봅니다. 될거에요.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안되면. 되고. 그 다음. 120도를 연습합니다. 살짝만. 120도. 90도. 70도. 알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게 습관이 될거에요. 무조건 이게. 그. 얘를. 이렇게 하는게 습관이 되실거에요. 얘를. 뒤로 하고 딱. 이렇게 알리를 띄우는게. 습관이 되실거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빼갈 일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가다가. 멈치고. 딴. 가다가. 멈치고. 딴. 가다가. 멈치고. 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이게 되면은. 가면서. 딴. 가면서. 딴. 이렇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네. 이상 마루일거에요. 알리 열심히 연습하세요. 저도 엉망인거 합니다. 왜요? 한동안 핀코모드를 안만져서요. 어. 어. 옛날에는 쭈스키플 리볼렛단. 전설의 소리가 있죠. 하아. 뛰어넘기. 하아. 뛰어넘기. 하아. 노즈그라인드가 안되네요. 노즈. 노즈. 노즈그라인드.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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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가는거야. 네. 이상 마루일거에요. 네. 추천구동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영상을 두개나 올리네요. 아싸. 감사합니다. 안녕. 아. 악플을 달면은. 악플을 달면은 자동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댓글에 이상한게 많으면 안되잖아요. 네. 이상 마루였습니다. 안녕. 안녕.